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핑인거 같은데? 아니 좋은소리난다 안녕하세요 핑차인거같아요 원새끼님 오늘 왜이렇게 어리강부려요? 에? 배고파서그래요? 원새끼님 뭐 먹고있구나 지금 아니에요 저 안 먹었어요 왜 어리강부려 오늘 어리강부렀어요 근데 음식도 필요하긴 해요 개패고 싶게 뭐라도 먹어야지 그 음식 상자 맨 오른쪽 밑에인가? 제가 일단 제가 갖고있는거 넣어놨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저 멧돼지랑 사슴 잡아올거에요 배려가 없다고요? 재료 재료 아 재료? 네 제 발음이 그렇게 이상한가에요? 아니야 제가 어리강좀 부릴 수 있다고? 좀 부려야지 하하하하 돼지새끼들 오랜만에 넥슬라이스 좀 해볼까? 내 문기 어디있냐 여기 상자에 열일곱개 할아버지 저 여기 인벤토리 꽉짜서 그런데 여기 상자에 고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들면 됐나요? 아 예이 아이고 무거운데 아이고 할아버지 목개가 주쳐졌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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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쓸모없는 것들 상자에 넣어놓으면 되겠지 네 넓고 넓었던 업계였는데 뭐랑 만드는거에요? 아 그 유리 그 가마솥 있잖아요 네 거기 전 멧돼지만 떠가지고 그게 업그레이드가 한번 돼야돼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돼요?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돼요? 가마솥에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가 뭐지? 수루랑 당근이랑 막 이런게 요렇게 그때처럼 수레를 만들어야 될까봐요 아 생겼따 나무 있으면 수레되겠네 어 제가 재료 좀 챙겨가지고 갈게요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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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 좀 작 좀 하고 있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다 꽉 찼죠 지금 잠깐만요 여기 고철 두 개 남아있어 네 어 제가 지금 서른다섯 개 되고있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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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야겠다 대장판이 다 부서졌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와 근데 활 당기는 속도가 진짜 빨라졌어요 저 좀 더 캐볼게요 남은 3개만 더 있었네요 말도 안되게 빨라졌네 생각해보니까 풍성도 없네 저 그냥 저 아예 여기 다 탐방하고 올게요 네네 아예 재료들이 다 부서졌네 혹시 곡괭이 하나 갖고 계세요? 곡괭이요 아니다 어차피 무거워서 못 들고 오려나? 어 선생님 수레 생겼어요 아 네 아 여기 우리 이거 만들어놨구나 이거 이름 뭘로 해놨지? 어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었나요? 어 어 어 늪으로 해놨네요 그냥 늪이 아니잖아요 여기 아 그때 아마 뭐 아 이게 늪으로 가던 포탈이었나봐요 이게 아 여기서 이 나무가 설마 아 아 이거 없나보네 이제 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철 옮기기가 쉬워지겠죠 예전에 활 백렙 찍으면 직선으로 나갔다고? 대박이긴 하네 어 어 재단이 생겨버렸네 어 올라가시네 이거 막 옆에 떠다니는 랜턴 뭐 이런건 없나요? 이거 막 옆에 떠다니는 랜턴 뭐 이런건 없나요? 헬랑이님 네 저 현관문 부십니다 그쵸 네 그런게 없네 저 현관문 부셔요 왜요? 수레가 못 나가요 아 문이 아 문이 하나라 네 문 수레를 원래 그 역할로 저 오긴 한건데 그래서 문 부시고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떠다니는 랜턴 역할로 수레를 부시고 나가면 되지 않아요? 네 그 얘기 제가 지금 아 아 다들 천재야? 아 너 천재인가봐 똑똑하다 아 다 가면서 하자 그래야겠다 어 좋은데 어디다 넣었지? 에이 몰라 아 이거 드라우고 있니 안돼요 어 내장이 여기 뿌리는 어디다 넣나요? 아 뿌리 찾았습니다 뿌리 10개 됐어요 아 아 이거 안쪽에 또 드라우고 있네 있나요? 응 그거 10개로 투구 하나 만들어서 곰새끼님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탐내하니까 안쪽에 스포는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투구 좀 나중에 받아요 아이고 알았시야 이거 좀 하나 좀 손녀딸 좀 줘요 어쩔 수 없어 저의 다 눈치있어 어? 그럼 양보해주시는건가요? 그럼요 할아버지 먼저 가져야지 근데 곰새끼는 이거 쓰면 어두워지는데 괜찮아요? 아니요 머리에 랜턴을 못껴요 아 할아버지 가져요 할비는 주면 좋지 그치 할비는 가지면 좋지 어질어질하네 할비 놀리면 뭐쓰요 아이고 이거 곱갱이 부서졌니 다들 근데 곱갱이 뭔 곱갱이 쓰요 저 청동곱갱이요 아이고 전부다 청동곱갱 있으나 그러면 뼈 두개 할비 뼈곱갱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있는 뼈곱갱이를 다 아니지 청동곱갱이만 만들어드려야지 저희 청동 꽤 남지 않아요? 계속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캐러 가고 있어요 누가 다 썼어요 청동을? 어 없던데 주석 주석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겸사겸사 어 근데 이상하다 어제 이거 꽤 많아서 내가 구워 구워놓으면 되겠다 했는데 없어졌네 그냥 다 우선은 그 거기다 넣어놓기는 했거든요 하하하하 딴데다 넣어놨어요? 아니아니 그 거기 거기 굽는 데다 넣어놓기는 했어요 아 여기 여기 구워놓으셨구나 다 구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발효통에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구요 음 발효통이 그렇구나 일단은 이거를 발뜰하게 조약돌도 주고 어 주석 수석 주석 아니면 의사 도ka 내가 이거를 안만들다 보니까 모습을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네 다 응? 청동못.. 아 뭐야? 저희 청동못 갖고 있는게 좀 있을텐데 80개가 안돼요 그게 어 제가 일단 배 만들 재료 아까 챙기라 그러셔가지고 80개 챙겨가지고 갔는데 10개만 더 있으면 배 재료돼요 아 그래요? 어 근데 우리의 청동도 하나가 없어요? 아니 잠깐만 이상한데? 아니 잠깐만 어제 있었어 저도 봤는데 청동뽑게기 만들어도 된다고 해서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없어질 정도가 아니었는데? 뭐지? 업그레이드 뭐 했어요? 아니요? 조명에 많이 들어갔을거에요 아아 아 쓴거면 됐어요 그냥 없어졌나 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몰래 딴거 뭐 만들었냐고 괜찮게 저한테 배 재료 주세요 어 그거 저기 토탈 넘어가서 놓고 왔는데 아아 제가 갈게요 할거 하세요 네 그랬구나 조명이 들어가는구나 신기하네 청동 주개가 들어가고 음 음 아 아 의심하는거 아니에요 제로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되서 할아버지 있어요? 뭐 철키고 있나봐요 알비 지금 드라우고때문이에요 어딨는데요 드라우고 여기 드라우고 그 철캐낸곳에 스포너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도와드릴게요 어 어 어 저 아 이거 천국이 아니야? 구리구나 구리 두개 있는데 고군분도 하고 계신소리라네 어 아닌데 맞다 이게 잡았어요? 아니요? 헐고 살려줘 이거 죽지마 아이고 아이지 안죽어 안죽어 조명에 구리가 들어가네 청동이 아니라 들어와서 부셔봐요 어이고 아이고 이리와 괜찮아 죽여줄게 걔네 자 죽여줄게 걔네 아이고 네 음식 좀 캘리였고요 어 저 그럼 총나무 좀 부탁드려요 됐어요 됐어요 네 아 이거 부셨다 부셨어 나가요 나가봐요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잠이 탔어 잠이 탔어 잠이 탔어 그르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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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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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 싫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그르네님 노예 있어요 트롤이요 네 제가 수레를 끌고 왔으니까 쟤한테 나무 캐달라고 하죠 소나무 캐야돼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보여요 안보여요 곰님밖에 안보여요 선거절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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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르네님 어디갔어 여기 여기요 어 소리들 잡아 잡아 죽여버릴게요 그냥 나무 캐 날랑이님 소나무 캐달라 했는데 해면되죠 제가 캐면 되죠 그래요? 뭐하러 얘보고 캐달라고 해요 버섯 버섯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버섯도 버섯 종류가 뭐 노란 버섯 이런것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왜 저희가 찾아오고 있네요 됐죠 곰님 감사합니다 까다롭군 태양가로 가야지 주석 쪽에 이게 제가 까다로운게 아니었느냐 하하하하하하 막아야지 이거야 아 하 카게 살라고 하는데 니들이 왜 씨비 걸어 호쭤 저거 봐라 공님 공님 활 뭐 써요? 저요? 네 섬 활 몇 몇 자리에요 그거? 4자리던데요 사요? 네 주웠어요 아 아 제가 3자리여서 드리려고 했죠 후진 왜요? 그러니 활 못쓰는데요 하하하하 저 3자리인데 혹시 저는 활 그냥 몬스터 안잡고 동물 잡을때 쓰니까 혹시 후진 활 쓰면 드리려고 제가 물어본거에요 하하하하 아닌거 같은데 뭐 아니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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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들끼리 지금 이제 끝났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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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 해야돼요 여기서 이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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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ras 하하하하 짭금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? 그 걸어놓은 게? 근데 어? 여기 있는데 근데? 아 그거 옛날에 하생님 만들어 드린 거 아니에요? 응? 선물로? 저희 집 오셨을 때? 그런가요? 어 그런 거 왔다 아 맞아요 왜 의심해요 군이? 근데 제가 쓰고 아 이거는 하생님이 그 할아버지 드렸던 할인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정황상 와 나 로비했다고 의심 받을 뻔했어 억울할 뻔 맞아 맞아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쓰는 활이 하생님이 제작했다고 써있어서 스르르 별로 잘해 아니 오늘까지 봤어 어제 이미지가 괜찮아요 어제 그 일이 있고 누워서 이거 잘 잤습니다 아니요 얘기는 없었지 아니요 얘기는 없었지 아니요 얘기는 없었지 아니요 얘기는 없었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얘기 있었어요? 얘기요? 아니요 얘기요? 아니요?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나니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나니 이쪽 동굴에 있는 건 전부 다 캐시야 아 그래요? 그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은 철 옮기는 거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야되나 저 맵에 저 표시되잖아요 아 이거 반대네 어? 아닌데? 바로인데? 어 그니까 아 이거 할비가 갈라는 방향하고 아 이거 물이 없냐 이거? 어? 어이씨 뭐야 이거 어? 밀어야 되네 어? 어 이거 밀려 밀려요? 아 오케이 어머א 완전 멀잖아 오오ook 된거 같아요 어 네 됐다 쉬고 빨리 соб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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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끌고 오셨구나 아 이거 끌고 왔지 고생하셨어요 어 이거 어떻게 놓지 아 이거 상자 꽉 찼어 저희가 들고 타야 돼요 아 전부 다 넣었어 그루루님 왜 있네요 잠깐 저한테 오시겠어요 왜 가요 저 집에 갈 건데 물건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아 와 그래요 이거 수레비었는데 수레를 뽀개 갈까요?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거 수레를 뽀개지 마시고 다음 거를 찾아가세요 제가 이거 옮기 제가 옮기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나무는 저한테 주세요 나무 저한테 주세요 수레가 꽉 찼는데요 지금 다 고기도 고기는 안 되죠 아니 거기 지금 지금 바보 다음 그 어디 실패 바보 받아볼까요? 아 근데 저희 데가 없지 않아요? 바보지 뭐라고? 이제 마을 가나요? 저 도끼 수리해야 돼서 저까지 마이크 끈 캐가지고 안 돼요 지금 차려 아니에요 저 더 캐고 가네 아 타요 아니 저 좀 남았어 거기 인원 더 필요해요? 에? 아니 인원보다는 배가 이상해요 아 또 땅 땅 한번 또 깔까요? 아냐 가볼게요 될 것 같기도 땅 또 까 땅 또 까 왜 안가 왜 안가 집 앞에 나무가 많이 생겼지? 근데 제가 심었어요 음 아 아이고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갔어 드디어? 아이 드디어래 아이고 티 사나 맞다 사나 안 갔지 안 갔지 산 사람을 죽은 사람 만드니 젤써 젤써 어이 오타 오타 아 실수 한번만 자면 진짜 가던데 흐흐흐 흐흐흐 주변에 없는거 보면은 요거 포탈 부셔가지고 다른곳에 설치해 놓고 네 그게 나을 근데요? 미성숙제 계속 필요하죠 어 어 막 계속 필요하진 않고 한 백개 상처면 될거 아 하네 흐흐흐흣 흐흐흐흐흓 흐흐흐 должны 이게 많은가요? 아니에요. 저도 한 엄청 필요하진 않고 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철 캐는 게 이렇게 고생이면은 어우 참 우리 언제 눈마을 가냐 이래 거기는 확실히 대장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 거기는 거점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진짜 그 정도면 대장간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? 자는데 임식 임식 업체 수리할 수만 있는 음짠아 네 할비 망령한테 죽어가지고 헉 바닷속에서요? 아니 아니 바닷속 말고 어 그 뭐였노 내한테 있는 포탈 제로로 포탈 좀 만들어줘 여기 어 아 저기 뭐 있는 거 같은데 그래 그냥 우리 같이 갈 걸 그랬나 여기 우리 많이 위험하네요 할아버지 고려장 당했어?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려장을 정확히는 시켰지 진짜? 진짜? 한 번씩 전 식겁해요 화새님 비상금 모았는데 어디지? 대놓고 물어봐야 할 거네 아 여깄다 어어 그거 그거 다 빼고 어? 어디로 갈까요? 그 고모님 그거 빼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? were you 통 비웠는데 아직 그 비밀로 해야되나? 号 가족도 관계도요? 아니 몰라요 저희 다 비즈니스 관계나 게임 끄면 서로 말도 안해요 서로 딛고 친처도 안 돼있다 거들떠도 안 봐요 서로 여기까지가 좋은 거 같아요 맨날 우결대처럼 흠자 이거 괜찮나 지금 정리가 될 아직 안 된다고 네 될 거 같아요 흠 수지는 어따 써요? 수지요? 네 그 조명 에다가 넣어요 거기 밖에 안 들어가죠? 아니요 수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? 네네 진짜 많이 모아주시고 그럼 수지 상자 하나 더 만들어 놓을까요? 지금 지금 딸랑이님 집공사하는 데가 창고 될 거라서 와 아니 바다 오늘 바람이 그냥 빈 상자에다가 넣으시고 나중에 싹 정리하면 됩니다 빈 상자에다 넣고 나중에 싹 정리한다고요? 지금 여기 빈 상자들은 많잖아요 네 아하세님이 자꾸 누가 딴 데다 놓는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 여기 지금 딸랑이님 갔다 와서 갔다 와서 검사하자네 창자 검사 이제 창고 지어질 건데 어? 왜 잘하는 걸까요? 저 범인 아니에요 아 저 제대로 놓고 있긴 해요 어? 딸랑이님 여기 뿌리투구 있는데요?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에이 제가 드릴게요 할아버지 포탈 연결해 놨어요? 아이고 오케이 벌써 타 할아버지 여기 아이고 땡큐 그게 세트 효과가 팔 데미지 올려주는 거래요 아이고 그리 네 15 올라요 와 데미지 말고 그 스킬 아 우와 그럼 즉나게 좋은군요 그럼요 15도 좋네요 생각해놔 너 나무 나무 또 누가 이렇게 다 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캐러 가야지 집까지 수로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어 우리는 언제 소세지 만들 수 있는지 집까지 수로? 집까지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거점을 만들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최고긴 한데 뭐가 더 거점이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낭만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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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람은 자꾸 수로를 파라고 하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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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소싹이지 더 큰 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재료가 없어서 오늘 그러면은 새로운 지역을 한번 찾아보기나 합시다 철 캐고 네 그 눈 지역이요? 네 눈 지역이 다음 지역이래요 어? 우리 눈 지역에서 찾았잖아요 어? 맞네? 저기 저기 그죠? 네 어 여기가 눈 지역이구나 참 네 어? 그러면 우리 거점이랑 가까운데요? 눈 지역? 왜 하게요? 근데 그 산 눈산이 커야돼 네 규모가 좀 커야지 아 원하시는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하 우리 산 조금 그냥 아담해서 재료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철은 포탈 이동이 안 돼요 지금 금자님 왔다갔다 하는 거 부러워 죽겠어요 하하하 네 전술지 좀 감동이에요 그냥 시청자 시켜가지고 끌고 오세요 해도 되는데 직접 배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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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아니에요 저 나 볼게요 수레끌고 저 앞으로 오세요 하하 수로는 어때요? 예 수레 Dag 수레라는 곰님이 담당적이에요 그 수레만들 재료 들고 해변 포탈 타고 오시면 돼요 сказ 집에 만들어놨어요 나무는 내가 깨다가 아 그쵸 나무 켤 사람이 부족해지죠 그렇다는데요 어 소나무는요 어디 있어요 소나무 켜고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 시간에 이렇게 입에다가 뭐 물고만 할 만큼 그런 시간인가 이게 아니신데 뭐 먹을 시간은 아니지 않아요 아 내 얘기구나 아 그니까 궁금해서 그래 왜 이 시간에 먹어요 원래 하사님 방송 보면서 원래 팝콘 같은 거 먹고 야식 같은 거 먹고 원래 그렇게 취미생활로 지나고 있었는데 아 팝콘 밥 먹는 건 아니었어요 네 아닌데요 그 얼마하노 네 그 뭐였지 샤오미워치였나 그거 샀었는데 샤오미워치요 그 뭐 미밴드? 그 다음에 거기서 팝콘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왕왕크 확찐자 만들라고 아니 미밴드는 그 헬스케어 관련된 약간 그런 제품인데 거기다 팝콘을 보내주셨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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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비 억으로 꺾기 한 번 해주셔서 오하 하하 할비 나가이요 하하 네 죽을 줄 몰랐는데 죽을 줄 몰랐는데 하 하 죽을 줄 몰랐는데 아 방송 보면서 맨날 군것질하는 게 있구나 루틴이 있구만 네 그럼 수요일날엔 안드세요 수요일날이요? 그땐 이제 히찍 짜는 날 하하하하 그래요? 저만 그래요? 아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않나? 외부 시참할때 빼곤 거의 일찍 짜가지고 실망이네요 다음날에 나가야되는데 의아는 하하하하 일이 없으면 그래도 계속 오지 그르르 그르르님 왜 술에 끌고 안왔어요? 하하하하 너무 멀리 있어 저 위에 검은 숲에 있어가지고 이제 재료 챙겨요 여기서 처음으로 트럭 혼자서 잡아봤어요 곰님 이거 수레 좀 빌려갈게요 어? 그거 제 수레 아닌데? 어 업자님 수레에요 거기 뭐 들어있어요? 갈비가 몸빵 할테니 다 먹으래 잠깐만요 진짜 뒤코 많이 끊기는가? 우리 그 철 가져올 칸이 많이 필요해요 아셋님? 네 혼자선 못 드실걸요? 그니까 수레 에 칸이 많이 필요해요? 어 아뇨 내 칸이면 돼 아 그러면 이거 그대로 끌고 가면 된거 이거 수레 비어있는 거예요 음 이거 그러면 그르르 님이 좀 해요 네 지금 제가 잠깐만 저는 그러면은 저 할아버지 쪽 좀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러 가야겠네 네 여기 세 번째 칸에 위성 숙제 넣어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늪 3으로 가면 되죠? 네 아이고 맞이 이거 맞이 제가 좀 도와줘야겠네 아이고 바빠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? 네 바로 옆에 있는 던전으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저 빨간불로 하는건 뭐라 뭐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게 잘하시고 계시는거 아니었어? 뭐야 싸우고 있네? 하하하하하하하하 뭐해 뭐하고있어요 여기서? 오 아 아 버퍼 Hinter sieve 버퍼 쓰면서 싸워요 네 이거 되게 유용해 다윗 위에 있는 물고기가 죽은게 아니었네요 살아있어요 이게? 죽을려고 살짝 미쳤는데 불 속으로 도망갔어요 땅 까는 데에 집중해서 상자에 있는 아이템은 하나도 안챙겼는데? 아이고 나중에 나갈채 다 챙기면 되지 상자가 있었네 상자에 철 13개 들어있는데 아이고 여기도 상자있네 할비가 깔때는 왜 철이 안나오지 그래서 불색이 달랐구나 쟤 이성이라 어쩐지 아이고 여긴 없네 네 여기 안에 뭐 있네 에 슬라임 소리 들리는데 어이 드라우그 소리도 들림네 혹시 새 잡으면 새고기도 나와요? 안나오죠? 네 기틀만 나와이요 갈게요 그 어 어 합쳐집니다 이게 근데 가끔 막 아이템이 안합쳐지는게 있어서 시도도 안했는데 합쳐지네요 할아버지 무게 드세요? 아닌데 아이고 무게 적어요 저 무게 12나마요 그러면 하나 철도 안 들을 수 있겠네 하나 들여봐라 할비도 하나가 그거 돼가지고 저 하나 하나 들을 수 있어요 어이 됐다 가자 아이고 여기 아니다 야 우리 어디로 들어왔노 아이고 여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 이금방 주석이 다 캣더라 나 왜 석탄이 48개나 있냐 아 쟤 적어 죽인거 먹고 왔구나 아 얘네 석탄 진짜 많이 준다 잡을만한데 얘네 진짜 아 아 선생님 이거 배 뿌셔놓을까요 아니면은 냅둘까요? 어 그거 배 뿌셔놓으시면 돼요 아 거기 거기 거기다 두세요 네 네네 아 이거 이미 들어와있어요 나만 나만 놀러 나와있었네 쟤 재밌는걸 이제 다들 익숙하죠 그치 몇 마리만 더 잡으면 석탄 재벌이라고요? 할아버지 이쪽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두 분 괜찮으시죠? 저 그러면 다른 던전 찾아볼게요 어 오케이 알아 씨야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 막혔어요 에이 막혔어요 씨 저 앞에 있는 거 던전 보이는데 저거 턴 던전인가? 저거 턴 거일까요? 왜 밖에 있는 거니까 안 턴 거 아닐까요? 어 안 턴 거에요 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 보스 소환하는 거는 이 맵당 하나인 거죠? 다른데 또 보메스 소환이 있는 건 아니죠? 어 다음 보스는 어디서 소환하는 건지 안 하는 건 모르겠어요 다음 소환은 또 따로 알아야 되는 거죠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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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가 다를 거 있기도 하대요 아 있기도 해요? 아 또 보메스나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이 어? 그러면은 우리 그 얼음 지역 보스 위치도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? 어? 저는 보메스 소환하는 데가 또 있냐고 아아 보메스 소환 아 있기는 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사슴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 음 프랜차이즈였거든 네 네 하하 하하 왜냐면 던전에서 또 본메스 위치 알려주기나 또 혹시 다른 데 찍히면은 너무 멀리 나오면은 그럼 또 찾다보면 또 가까운 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아 잘 탄다 우리 어보미네이션 어디가니 일로완마 아 아 체력 없으면 도망가는거 극혐이네 일로와 안돼 거기서 죽으면 다행이다 아야 아 아 음 쉽지 않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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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좀 저운가 불이 캐고 있어요 아래씨 이야 우리를 쬐고 사냥도 하고 좋아요 띵동 배달 왔습니다 그 제 손이 너무 빨라서 가끔 재료원소에 10개 이상 들어가요 무슨 소리에요 재료원소에 그 원래 10개까지 밖에 안 들어가는데 11개 들어가요 가끔 제 손이 너무 빠른건가요 아니면 버그인가요 저도 아버지 아하 와 다 주고 간다 예고 한 개만 들으세요 아 이거 들에 다 들에 씨 이거 재료원소 옆에 그 돌벽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이거 석탄을 넣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이거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위치 너 석탄이랑 같이 너무 왔다갔다 이거 힘들어 쟤네 자리를 조금 옮길게요 워떨어진 대장간 하나 만들어줘요 지금 대장간 만들고 있는데 어 걷다가 재련소도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 돌바닥이어야지 쟤네 들어올걸요 아 아 어 반대편으로 이제 가자 우리 돌바닥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내장 얼마나 필요해요 그게 그 소세지 4개 4개가 들어가요 내장이 내장 공장 하나 찾았거든요 어 어 어 우와 브라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핸드폰 하나 찾으신 어 아 côté 도와주러 갈까 이어 아니아니 아이고 괜찮네 오케이 거기에 아까 제가 막 도움을 엄청 요청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게 안돼 근데 활 49렙 됐어 아니 미친 이거 떨어지는 거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우리 나중에 한번 본메스 한번 더 불러요 할렙 조작하게 좋아요 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매가리 없이 가버리네 그땐 냉동화살도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 해변 포탈이 꺼진 거 같지 왜? 저 안 건드렸는데 포탈 하나가 거꾸로 돼 있다고요? 그래요? 확인해 볼게요 랄랄랄랄랄 큰일났다 저 지금 막 재료 수급하면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설산도 살짝 이용하고 올게요 아니 같이 갈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와 이거 장비 없으니까 되게 무섭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딸랑이 딸랑이님 네 우리도 하나 예비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어떤 거요? 멧돼지우리요 아 멧돼지우리 멧돼지 한 마리 만나면 그냥 같이 가게 아 네 네 아니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어 여기? 어 개무섭네 아까 거기 엄청 저 죽었던 데랑 같은데 진짜 어 그래요? 저 꽃갱이가 터져가지고 갔다 올게요 아 이거 오케이 다른 데구나 문을 누가 부셨네 그거 누가 부셨어요? 저요 근데 왜 다시 안 아까 안 부순다고 하지 않았어요? 부시고 말씀드린 거여가지고 근데 왜 다시 설치 안 해놨어요? 작업대가 없어가지고 여기 다시 올라가는 곳이 있는 제가 할게요 작업대 그거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그만해요 아 네 그랬나 보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멧돼지 한 마리 끌고 갈게요 네네 멧돼지야 돼지야 돼지야 근데 돼지 우리를 어따 만들고 근데 우리 끌고 가면 길들이 돼야 이제? 길들이 돼야 이제? 걔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? 당근? 어 저희 아까 당근 있었는데 제가 막 먹었는데 어? 길들여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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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예요 아 내장 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어요 당근 아홉 개 아홉 개 그럼 충분한가요?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뭔 소리였어요 깜짝이야 아 이기도 여기 그 벌집 만들어 놓은 소나무 옆에다 그냥 살짝 만들어 놓을게요 네 아니 이거 내장 한 마리당 하나 나와요? 네 아휴 더 돌려 했어야 되는구나 공장 너무 조기 종료해 버렸네 아 아 백 마리는 죽였어야 되는구나 아깝다 좋았는데 근데 저희 냉장 아니 내장 좀 있긴 해요 아 그래요? 네네 여기 내장 공장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많으면 좋죠 그쵸 이거 내장 공장인 거 같죠 어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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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차에 멧돼지가 씨가 말랐지? 저도 오면서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잡지 마요 특히 이성이나 일성 멧돼지 잡지 마요 아 네 그거 길들이면 계속 걔가 새끼를 낳아요? 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줘요 일성이나 이성이 한 개씩 더 줘요 음 일반 멧돼지거든 이성 한 마리만 있고 일반 멧돼지랑 하면 교배하면 이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아 딸랑이니 네네 뭐야 문이 또 하나야 술에 또 못 지나가면 멧돼지 여기 있어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천천히 걸으셔야 돼요 겁먹었대요 그러면서 공격하니까 천천히 걸으시면서 오구오구 하면서 일로 오렴 엄마 만나러 가자 뭘 만나러 가요? 엄마야 나 눈치 있어 뛰지 마요 천천히 걸으면서 맞으면서 오라니까 아니 다 왔잖아요 콩님 내 당근 해줘요 아니 우리에 가다놓고 아 우리에 가다놓고 거기서 길들이는 거예요? 아예? 네 배고플 때마다 당근 먹이면서 일로 와 천천히 근데 얘 두 마리 필요한 거 아니에요? 자가 자가 자.. 자수성가 어? 자수성가가 아닌데 뭐죠? 이제 얘 자가 동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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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돼요? 안 되죠? 들어와 말 안 들어주는 거 같은데 지금 컨트롤 중이세요 지금 부셔오면 알겠다 어차피 부실 거 같은데 아니 안 부셔도 돼요 지금 들어왔 아니 아니 어차피 수레 못 들어와요 아 수레가 못 들어왔다 부셔도 돼요 이모님은 수레 못 들어와요 일단은 들어와 돼지야 일로와 그만 그만 부수 그만 돼지야 일로와봐 그르르 아니 돼지가 멧돼지가 계속 저쪽 부숭이 있네 일로와봐 제가 유인했어요 제가 유인했어요 크레멧돼지 蛤 크레멧돼지 크레멧돼있다 어허 메뜰지가 또 어디가 나무가 곰님 쫓아가요 같은 곳 곰님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크레멧돼지 크레멧돼지 아니야 사라지 안 돼요 메뜰지 오 왔다 아 이거 안오라 막아주세요 벽을 막아주세요 벽을 막아주세요 또 나갔네 손이 느렸어요 손 드럽게 느리죠 야 일로와 돼지야 저 여기 식당이라 제 공장입니다 돼지 일로와 내장공장 일로와 다 안에 있으면 들어오지 않을까요? 아잉 들어오세요 저 저기있죠 어허허 저 울타리 아직 못 지었어요 나무가 없어 어디에 어디 다 캐시 임시로 그냥 가두고 여기여기 나무가 왜 없지? 저 저 이거 나중에 이쁘게 꾸미면 되니까 임시로 가두겠습니다 네네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가서 오케이 은신으로 계셔주세요 가가지고 하면 되지 네 가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 됐다 다음 포탈 어디있나 다음 그 봄님 끝에가 뚫려 있어요 다음 거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네 핑 찍을게요 지금 네 어 여긴가 당근 가져올게요 김 찍었어요 네 돼지 한 마리 구했단 거 여기도 임시로 가두고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시스템 잘 돼있다 이걸 어떻게 뜨나요 이게 가까이 가면 은신으로 은신으로 뒤로 가까이 접근을 하면 얘가 이제 기분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당근을 이 안에 던져넣으면 알아서 먹어야 돼 아 기분이 어떤지 봐야돼요? 그건 상관없는데 길들여지면 기분이 나와요 던져놓으면 돼요 여기다 네네네 이거 먹어라 은신 좀 해주시겠어요? 은신 좀 해주세요 은신 오케이 오케이 아 공님이 먹었다 아니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여기 있구나 너 좀 저리 가봐 안으로 좀 들어가 너 짝꿍 데리고 와줄거에요 들어가세요